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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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들 오늘은 블로그 하기로 했습니다 재밌는 것들 많이 할 건데 같이 가볼까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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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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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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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 가요. 친구가 반대편 지하철 탑니다. 친구 안녕. 안녕. 여러분! 이제 남편 만났습니다. 남편 인사해주세요. 한국 사람인지 확인하게. 한국말로 해주세요! 너와 내가 카메라를 보고싶어. 안녕하세요. 한국인?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댓글에서 한국사람이 아니라고, 비엔남사람인다고. 한국어로 해주세요! 아니, 내가 일본을 좋아하지만 일본 축구팀을 더 한국 대표팀보다 응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안 올렸어. 올렸다가 말았어. 아무튼 지금 이글록 가고 있습니다. 이글록 잠깐 새로운 작은 디자인 컨셉스토어 같은 거 확인하고 그리고 친구 만나기로 했습니다. 끼어들기.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박물관에서 이거 샀어요. 뭐지? 유리 잔인데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세일이었어요. 좀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좀 더 싸게 했습니다. 원래 가격은 70불인데 50불 주고 샀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100불까지 해줘야 해요. 200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